네 이번주 제로초토크 주제는 내 코드를 까먹을 때 내 코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주제에요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인데 많이들 다 겪어보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 솔직히 빠르면 한 한 달만 해도 자기가 짰던 예전 코드를 다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다들 겪어보셨나요? 분명히 옛날 프로젝트 할 때 코드를 작성했는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전 프로젝트 코드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보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이 짰던 예전의 코드를 뭔가 라이브러리화해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 코드를 자주 참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옛날 코드를 딱 봤는데 그 코드가 안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영상을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제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지금 이 예제는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모르셔도 이거는 다른 언어 모든 언어에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언어 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먼저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아마 설명을 적어둔다 코드에 설명을 적어준다인데 바로 주석이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주석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슬래시 두 번 해서 쓰는데 뭐 다른 언어는 뭐 다를 수가 있죠 뭐 샵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HTML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언어마다 코드에 주석을 남겨서 까먹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주석을 남기는 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물론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주석을 남기긴 해야 되는데 최대한 주석을 없애자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주석을 엄청 자세하게 쓰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다는 행위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프로젝트나 팀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주석 없이 주석 없이 자기가 예전에 짰던 코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시를 두 가지를 제가 들어봤어요 첫 번째 예시는 지금 이 코드예요 이 코드에서 지금 0.1초마다 무언가를 하는데 이미지 코드 이미지의 뭐 좌표네요 이거 이미지 코드 이런 거 이런 줄임말은 나중 가면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줄임말은 이미지 이미지 코어올디네이트 여기도 설마 이거는 괜찮겠죠 이거는 이미지인 거 다 아시겠죠 그래서 줄임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늘려서 늘려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상수 상수들은 이런 게 나중에 까먹기가 쉬워요 나중에 한 한 달 두 달 이 정도만 지나도 어? 0이 뭐였지? 마이너스 142가 뭐지? 마이너스 284가 뭐지? 이렇게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면 얘네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상수들에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래서 얘네 둘은 제가 사실 위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들에 뭐 이렇게 이름을 각각 붙여줘서 나중에 봐도 까먹지 않게끔 이거 솔직히 마이너스 142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봤을 때 솔직히 기억하기 정말 어렵죠 마이너스 142가 가위고 마이너스 284가 보고 이런 거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수들에는 다 이름을 붙여줘서 좀 기억하기 편하게 바위 가위 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변수명 같은 거를 자세하게 줄임말 적지 말고 자세하게 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고 상수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변수나 상수명을 붙여주자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 두 번째 팁은 또 두 번째 예제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코드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 의미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코드가 막 쫙 있는데 이번에는 그 단 하나의 식이 아니라 여러 식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식이 같이 나와 있을 때는 아까 뭐 변수명을 자세히 짓거나 상수를 만들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흐름 이 로직 자체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보면 이거 뭐 TD를 클릭했다 이 함수라는 건 알겠는데 TD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라는 건 알겠는데 이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이런 거는 분명히 한 달 뒤 두 달 뒤에 까먹어요 지금 당장 봐도 딱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코드는 한 달 두 달 뒤에 무조건 까먹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당연히 여기다가 주석을 처리해서 세 줄 빙고가 되었는지 체크하는 코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거 사실 이 코드가 뭐냐면 오목 오목과 비슷한 삼목이 있는데 틱택토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 틱택토에서 승자를 가리는 코드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주석으로 해도 되지만 주석을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const win 이렇게 해서 함수로 만드세요 방금 이렇게 코드 뭉치죠 코드 뭉치를 함수로 만드시면 좋아요 함수로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 함수는 이름을 가지죠 함수는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뭐 const function 뭐 체크 위너 체크 윈 뭐 이거는 변수명을 잘 못 짓겠네요 어쨌든 변수명도 최대한 자세하게 지어주시면 좋고요 함수명도 함수명도 최대한 자세하게 지어주시면 좋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eturn win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제 체크 위너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호출하죠 그러면 이 내부의 코드는 몰라도 돼요 이 내부의 코드를 잘 이해는 못하겠더라도 적어도 이 코드들이 승자를 판별하는 승자를 체크하는 그런 코드라는 거는 이 함수명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 뭉치들은 나중에 기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두 번째 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팁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변수명은 자세하게 짓고 값들 상수 값들은 상수 변수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에 걸친 식들은 이렇게 함수로 묶어주시면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잘 지어주시면 나중에 이 코드를 다시 읽더라도 이 코드가 무슨 뜻인지 쉽게 다시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로 자꾸 만들다 보면 사실 함수들이 많아지게 되고 함수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가긴 하는데 일단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뭐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이렇게 함수로 자꾸 만들어두면 가독성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 제로초 토크 주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